주말엔 눕는 게 국룰이지. 나는 여행을 떠날 거야. 꿈나라 더. 꿈나라 더. 꿈나라 더. 꿈나라 더. 문 열어주세요 벌써 봄이 오려나봐 봄내음이 나는 것 같아 봄내음 먹는 거임? 한 입만 줘봐 엘리는 먹는 것밖에 몰라 이게 봄내음이고 봄볕이지 내 나이 13살 일광욕하니 젊어지는 느낌이야 내 눈 왜 이리 잠이 오노 넌 원래 잠꾸러기 나도 졸린 것 같아 그럴수록 움직여야지 엄마 우리랑 같이 놀아요 공격 어쭈 제법인데 도망가자 어디 움직여 움직이라고 밥 먹고 하면 안 돼? 간지러워 이 귀여운 녀석아 남자는 다리가 건강해야 해 잘 봐 이렇게 해봐 내 발은 소중해 발톱 까져 집중 안 하냐? 나 매너벨트도 빼야 하고 어쩐지 찌린내가 나더라 친 엄마 미워 일루와 엄마가 기저귀 갈아줄게 기저귀 아니거든 매너벨트거든 그게 기저귀야 놀려서 미안해 아들 한번만 봐줄게 원래 아들 왜 이리 시끄럽노 이어서 내 혼자 조용히 한숨 자야겠다 엄마 등 좀 피라 너무 좁다 아침도 먹었고 산책도 했고 등 다 쉬고 배불러 주말인데 우리 스케줄 없어? 주말엔 요렇게 침대에서 뒹굴뒹굴 해줘야지 편한 침대 혼자 독차지하고 난 여기 방바닥에 누워야겠네 먼저 눕는 강아지가 힘자지 자식 키워봐야 아무 소용없다니까 난 이제 잠길거야 말 시키지마 자식 교육을 다시 시켜야겠어 숨은 듣고 왔어요 당근 주세요 나두 나두 난 얌전히 기다리고 있어요 내는 어제부터 기다렸다 나도 어서 주련 빨리 말랐으면 좋겠어 오늘 중에 다 말라? 대충 말려 야 여기 다 모여봐 위치로 위치로 기다린 보람이 있어 엄마 우리 알아서 자라죠 빨리 줘 빨리 줘 엄마 한번 한번 해봐라 주면 안 돼? 저녁밥 시간이야 이쁜 척 해야지 그럼 빨리 줄 거야 난 학업 직업 먹기 1등 우린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줄 잘 서요 내가 제일 어른이지만 애기들에게 양보하는 거야 내가 무서워서 봐주는 건 아냐 엘리가 목이 많이 마른가 봐 ㅇㄴㅆ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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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